1593년 2월 15일 아침에 맑더니 저녁에 비가 내렸다. 날씨가 온화하고 바람도 일지 않았다. 관역을 걸어놓고 활을 쏘았다. 순천부사 권준, 광양형감 어영담이 왔다. 사량만호 이연영, 소비포 권관 이영남, 영등포 만호 우치적도 같이 왔다. 이날 순찰사 권율에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 조정에서 또 수군을 보내니 미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또 순찰사의 아전이 보낸 보고서에는 명나라 군사가 2월 1일에 서울에 들어와 적의 무리들을 모두 섬멸했다고 하였다. 저물역에 원균이 와서 만났다. 1593년 2월 16일 맑음. 늦은 아침에 바람이 크게 불었다. 소문에 영의정 정철이 사은사가 되어 북경에 간다고 했다. 오후에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서 돌아갔다. 순천부사와 방답첨사도 와서 만났다. 밤 10시경에 신한과 김대북이 임금의 전석 교서 두통과 부찰사의 공문을 가지고 왔다. 이를 통해 명나라 군사들이 바로 송도를 치고 이달 6일에는 서울에 있는 외적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1593년 2월 17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고 하루종일 동풍이 불었다. 전라우수사와 함께 영남우수사 원균의 배에 갔다가 선전관이 유지를 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녁에 돌아올 때는 도중에 선전관이 왔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노를 저어 진으로 돌아올 때에 왕명을 받게 되어 배로 맞아들였다. 유지를 받아보니 급히 적이 돌아가는 길목에 나아가 도망하는 적을 몰살하라는 내용이었다. 삼가 유지를 받았다는 답서를 바로 써주었는데 벌써 새벽 2시경이 되었다. 1593년 2월 18일 맑음 이른 아침에 군사를 움직여 웅천에 이르니 적의 형세는 여전했다. 사도첨사 김환을 복병장으로 임명하여 여도만호, 김인영, 녹도가장, 좌우별도장, 좌우돌격장, 광양이선, 흥양대장, 당답이선 등을 거느리고 진해 송도에 매복하게 하고 모든 배들로 하여금 유인케하니 적선 연하문 척이 뒤따라 나왔다. 경상도 복병선 다섯 척이 재빨리 출동하여 뒤를 쫓을 때 다른 복병선들이 돌진에 들어가 적선을 애호싸고 수없이 발사하니 외적으로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다. 한 놈의 목을 베고 났더니 적의 무리가 크게 꺾여 끝내 뒤따라 오지 못하였다. 날이 저물기 전에 여러 배를 거느리고 원포에 가서 물을 길었다. 어두워져서 영동포 뒷바다로 돌아왔다. 1593년 2월 20일 맑음 새벽에 배가 출항하자 동풍이 잠깐 불더니 적과 교전할 때에는 큰 바람이 갑자기 불었다. 각 배들이 서로 부딪혀 파손되어서 거의 배를 제어할 수 없었다. 즉시 호각을 불고 초요기로 싸움을 중지시키니 여러 배들이 다행히 크게 손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흥양의 한 척, 방답의 한 척, 순천의 한 척, 본영의 한 척이 부딪혀 깨졌다. 날이 저물기 전에 소진포로 가서 물을 깊고 밤을 지냈다. 이날 사슴대가 동서로 달려가는데 순천부사 권준이 한 마리를 잡아보냈다. 1593년 2월 22일 새벽에 구름이 검떠니 동풍이 크게 불었다. 적을 토벌하는 일이 급함으로 출항하여 사월항에 가서 바람이 지기를 기다렸다. 바람이 그친 듯하기에 길을 재촉하여 웅천에 이르러 두 승려 장수 3의 은흥과 의병 성흥지를 제포로 보내어 장차 육지에 오르려는 것 같이 하고 우도의 여러 장수들의 배들은 부실한 것을 골라 동쪽으로 보내어 역시 육지에 오르려는 것 같이 하였다. 외적들이 분주히 우왕좌왕할 때 전선을 모아 곧바로 뚫고 들어가니 적들은 세력이 나뉘고 힘이 약해져서 거의 다 섬멸되었다. 발포의 두 척과 과리포의 두 척이 명령도 안 했는데 돌입하다가 약고 좁은 곳에 걸려 적이 조선 수군의 군용품을 탈취한 것은 매우 통분하여 간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얼마 후 진도의 지휘선이 적에게 포위되어 거의 구할 수 없게 되자 부수사 이몽구가 바로 들어가 구해냈다. 영남 좌의장과 우부장은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끝내 구하지 않았으니 그 어이없는 짓을 말로 다할 수 없다. 매우 통분하다. 이 때문에 영남 우수사 원균을 꾸짖었는데 한탄스럽다. 오늘의 분함을 어찌다 말할 수 있으랴. 모두가 영남 우수사 원균 때문이다. 돛을 펴고 소진포로 돌아와서 잤다. 아산에서 맏형의 아들들인 뇌와 분해 편지가 웅천 전쟁터에 왔고 어머님의 편지도 왔다. 1593년 2월 23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전라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만났다. 식후에는 영남 우수사 원균이 왔다. 원균의 그 흉악하고 음엄함을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다. 최천부가 양화에서 내려와 명나라 군사들의 기별을 자세히 전하고 아울러 조도 어사의 편지와 공문을 전하고 그날 밤 돌아갔다. 1593년 2월 28일 맑고 바람도 없다. 새벽에 출발하여 가덕에 이르니 웅천의 적들은 움츠리고 있어 나와서 태양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했다. 우리 배가 바로 김해강 아래쪽 독사리목으로 향하는데 우부장이 병고를 알림으로 여러 배들이 돛을 펴고 곧장 가서 작은 섬을 에어쌌다. 영남 우수사의 군강과 가덕첨사의 사우선 두 척이 섬에서 들락날락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이상하므로 잡아다가 영남 우수사 원균에게 보냈더니 그가 크게 화를 냈다. 그의 본뜻은 모든 군관을 보내어 어부가 건진 외적의 머리들을 찾아내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초저녁에 아들 면이 왔다. 사화랑에서 잤다. 1593년 2월 30일 종일 비가 내렸다. 지푸로 만든 뜸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1593년 3월 2일 온종일 비가 왔다. 지푸로 만든 뜸 아래에 웅크리고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가슴에 치밀어 마음이 어지러웠다. 이영남과 이여염이 와서 영남 우수사 원균의 비리를 들으니 더욱더 한탄스러울 뿐이었다. 1593년 3월 4일 비로소 비가 개었다. 전라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종일 이야기했다. 영남 우수사 원균도 왔다. 순천부사 권준이 병으로 몹시 아프다고 한다. 듣자하니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북로로 간 외적들이 설안령을 넘었다는 말을 듣고 개성까지 왔다가 서관으로 되돌아갔다는 기별이 왔다. 비통하고 번민한 심정을 참을 수 없다. 1593년 3월 5일 맑았지만 바람이 매우 사납다. 순천부사 권준이 병으로 도로 돌아간다기에 아침에 직접 만나보고 전송했다. 탐우선이 왔다. 내일 적을 토벌하자고 서로 약속하였다. 1593년 3월 6일 맑음 새벽에 출발하여 웅천에 이르니 적의 무리가 육지로 다급하게 달아나 산충턱의 진을 만들었다. 관군들이 세탄왕과 짧은 화살을 비우듯이 난사하니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천여인 한 명을 빼앗아 왔다. 1593년 3월 10일 맑음 아침 식사 후에 출항하여 사량으로 향했다. 나간 사람이 행제소에 와서 전원하기를 명나라 군사들이 이미 개성까지 왔는데 연일 비가 와서 길이 지러 행군하기가 어려움으로 날이 개기를 기다렸다가 서울로 들어가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는 매우 기뻤다. 1593년 3월 11일 맑음 아침 식사 후 영남 우수사 원균과 전라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술도 마셨다. 원균은 몹시 취하여 동원으로 돌아갔다. 본형의 탐우선이 왔다. 돼지 세 마리를 잡아왔다. 1593년 3월 12일 맑음 아침에 각 관청에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식후에 전라 우수사 이역기의 방에서 바둑을 두었다. 광양현감 어영담이 술을 마련해 가져왔다. 자정 무렵에 비가 왔다. 1593년 3월 16일 늦게 갬 여러 장수들이 화를 쏘았다. 우리 편 여러 장수들이 이긴 것이 삼십여분이었다. 영남 우수사 원균도 왔다가 크게 취하여서 돌아갔다. 1593년 3월 18일 맑음 거센 바람이 종일 불어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했다. 전라 우수사 이역기와 장기를 두었는데 이겼다. 저녁에 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다. 밤 10시경 비가 왔다. 1593년 5월 1일 맑음 새벽에 임금의 위패를 향해 절을 올렸다. 1593년 5월 2일 맑음 선전관 이춘영이 유지를 가지고 왔는데 대개 도망가는 적을 막아 죽이라는 것이었다. 1593년 5월 5일 맑음 1593년 5월 4일 맑음 오늘이 어머님의 생신이었으나 외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가서 축수의 잔을 올리지 못하니 평생의 한이 되겠다. 1593년 5월 5일 맑음 선전관이 영남에서 돌아왔기에 아침밥을 대접했다. 전하는 말에 명나라에서 내게 은청금자 광록대부라는 자기를 내렸다고 하나 이는 잘못 전해진 것 같다. 1593년 5월 6일 아침에 친척 신정과 조카 봉이 해포에서 왔다. 늦게 큰 비가 퍼붓듯이 내리더니 온종일 그치지 않았다. 내와 개울이 불어나서 급히 가득 찼다고 했다. 농민들이 바란 것이니 매우 다행이다. 1593년 5월 8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새벽에 출발하여 사량 바다 가운데에 이르니 사량 만호가 나왔다. 전라 우수사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지금 창신도에 있다고 하고 군사들이 모이지 않아 미처 배를 타지 못했다고 했다. 곧바로 당포에 이르니 이영남이 와서 만나고 영남 우수사 원균에 망령된 짓이 많음을 상세히 말했다. 1593년 5월 13일 이날 저녁 바다의 달빛이 배에 가득하고 홀로 앉아 이리저리 뒤척이니 온갖 근심이 가슴에 치밀었다. 자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닭이 울고서야 선잠이 들었다. 1593년 5월 14일 맑음 선전관 박진종이 왔다. 동시에 선전관 영산 수령 예윤이 또 유지를 가지고 왔다. 그들에게서 피란 중이신 임금의 사정과 명나라 군사들의 소행을 들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나는 전라 우수사 이역기의 배에 옮겨 타고 선전관과 대화하며 술을 여러 잔 마셨는데 영남 우수사 원균이 와서 술주정이 심하여 참아 말할 수 없으니 한 배에 장병들이 놀라고 붕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의 거짓된 짓을 참아 말로 할 수 없었다. 영산 수령이 취하여 쓰러져서 인사 불성이니 우습다. 1593년 5월 17일 맑음 새벽 바람이 매우 거셌다. 영남 우수사 원균이 군관을 보내어 진양의 보고서를 가져와 보이니 내용은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지금 충주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적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하고 약탈을 하니 매우 통분하다. 종일 바람이 크게 불어 마음이 또한 매우 어지러웠다. 고성 현령이 고성 현령이 군관을 보내어 무난하고 또 약술과 소고기 음식 한 꼬치와 꿀통을 보냈다고 한다. 친척이 돌아가셔 상중이라 받아두는 것이 미안하지만 간절한 심정으로 보낸 것을 의리상 되돌려 보낼 수 없으므로 군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선실로 들어왔다.